안녕하세요 넵튠TV 채널의 넵튠입니다 오늘 페이트 그랜드오더 서버트 리뷰 2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채널의 소프트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영상 위주로 올 예정입니다 11월 30일 날 그 후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제 채널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의 신규 영상을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채널 고정! 오늘 소개할 서버트는 아마쿠사 시루입니다 아마쿠사 시루 도끼사다라고 하죠 클래스는 룰러 5성입니다 룰러 클래스의 5성이에요 이제 바로 스킬 알아보도록 할게요 1스킬 개시 A입니다 강화 후에는 긴 여정을 향한 기도 A가 됩니다 스킬식 기준으로 자지능의 매턴 스타 9개의 획득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강화 후에 MP 10량 30% 업의 스타 10개가 획득이 됩니다 스타 1가 증가가 돼요 두번째 스킬은 세뇌영창 B 플러스입니다 강화 후에는 치천해장 EX가 됩니다 스킬식 기준으로 적 한명 사냥 및 악마한테 차지 상태가 다운이 되고요 자신의 MP 20% 매턴 증가가 됩니다 강화 후에는 MP 플러스가 20% 증가하고 적 전체 퍼스트 내성이 20% 다운이 됩니다 아주 쓸만한 스킬로 탈바콤 하여 세 번째 스킬은 신명 재결 C입니다 강화에는 신명 재결 위 C 플러스가 붙네요 스킬식 기준으로 적 한끼 서번트 행동 부인용 상태 후 강화 후에는 자신의 퍼스트 성능을 30%를 업 시켜드립니다 엄청나게 강해져요 클래스 패시브 스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패시브 스킬이 하나네요 대마르 게임으로 상태 이상 내성을 20% 업 시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쓸만한 보구를 하나 알아볼게요 보구 쌍한 영차 접수 트위난 빅 크런치입니다 대근보구예요 이번 자 적 전체의 강화 상태를 해제하고 강력한 공격하고 크리티컬 발생률이 다운이 됩니다 레벨 5 기준으로 500%이며 오버차지 500% 기준으로 크리티컬이 70%가 다운이 됩니다 보구 강화 후에는 크리티컬 발생률 다운이 3턴으로 늘어나요 아주 쓸만하게 됩니다 아마쿠다 실효를 제가 이제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군 룰러입니다 강화 해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좋아요 무적 같은 것도 다 풀어버립니다 물론 스킬업을 다 받고 보구 강화도 받아야 되는 특이 케이스이기 합니다 운영을 하려면 자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운영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외로 짜증나는 게 많아요 단점은 이제 스킬 강화 전까지 굴리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매우 까다로워요 이제 아마쿠다 실효 동영상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움이 새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뷰를 원하는 서븐트가 있다면 제 덧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연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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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